네 아름다운 재단 18 캠페인과 함께 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것부터 좀 가면 되겠습니까? 시중에 부동자금인 얘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와 이 부동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종목을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주죠. 영상 콘텐츠 제작업체 하나 공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이 1700억밖에 안 되는 소용주예요. 여기에 무려 청약증거금이 얼마나 몰렸냐 14조 2000억이 몰렸어요. 그래서 무려 경쟁률이 3763대 1이에요. 이게 매출이 223억에 순이익이 40억 원 정도 나는. 그러니까 뭐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대역급도 아니고 그런데 무려 여기도 14조가 돈이 몰렸다는 거죠. 그만큼 시중에 정처 없는. 이게 뭐 수익을 좀 내긴 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치 않고 그냥 떠다니는 이른바 부동자금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런 효과들이 지역적으로 이게 투자 기회다 싶으면 쫙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과연 이 부동자금이라는 게 우리 경제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면서 이른바 자산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한폭다 같은 걸로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차트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17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2022년 2월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취합해오면 이 부동자금이라는 게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요금을 내본. 우리 월급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100만 원 찾자. 그럼 거기서 딱딱 찾는 거. 그리고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 그리고 CMA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그러니까 중도상환에 대한 어떤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 저게 2017년 5월에 1000조를 넘어서서 저 때도 제가 기억나요. 저 때도 제가 경제 해설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자금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에 1220조가 됐는데 저 때부터 계속 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책자금 늘죠. 또 금리 낮췄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무려 481조 원이라는 단기 부동자금이 이렇게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저 단기 부동자금이 늘면 사실상 정의효과보다는 부의효과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에 차트됐습니다. 은행이라든지 금융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저런 돈은 은행의 입장에서 장기 대출을 못 해 주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돈이니까 이른바 정립금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저런 것들이 주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뭘 사면 단기 국채 같은 걸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산업적으로 가기도 뭐하고 그리고 장기 투자 자금으로 가기도 대출로 가기도 좀 어려운 형태의 그런 자금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급등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아는 아리팍이죠. 반포에 있는 129니까 이게 뭐 한 40평형대 이런 정도 되는 건가요? 전용 129제곱미터 이게 63억 원의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12억이 올랐다는 거죠. 실제로 실거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227. 전용 227이면 굉장히 큰 평형이죠. 전용이 100제곱이 이게 30평이니까 한 7, 80평 되는 건데 이거는 76억 원. 그래서 이 두 아파트가 대체로 보면 지금 반포 서초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대표 아파트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한동안 이렇게 조금 안정세를 보이든 아파트 가격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데들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사실 잠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종부 출범은 앞두고 있습니다만 인수위 같은 데서도 사실은 규제를 많이 푼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안전지단 면제한다는 공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수위 단에서 이거 이제 집값을 추위를 봐가면서 한다. 이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초반부터 이게 부동산이 불안해 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내면서 사실 이제 여론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이제 청문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규제를 푸는 것도 집값 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한다라는 이런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정 금융 상품에도 굉장히 아까 제가 청약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1억 원까지 연 2%를 준다. 이렇게 토스뱅크가 통장을 출시했는데 5개월 만에 17조가 몰린대요. 이자 좀 더 준다고요? 네. 그런데 그 이자 1%가 굉장히 큰 거죠. 5개월 만에 17조 이 통장 하나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높은 금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워낙에 부동자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1700조 중에 어느 시점 어느 시대에 간에 사실은 단기 부동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 중에 한 반 정도라도 어떤 투자 좋은 투자 그리고 건전한 어떤 기업 소규모 영세하지만 어떤 사업성이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쭉쭉 흘러가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늘면 다시 가계 소득이 늘고 가계 소득이 늘면 다시 소비가 사는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기도 그렇고 또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장기 예금에 딱 갖다 박아버리면 기회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긴 한 건데 어쨌든 1700조라는 이 부동자금은 잘 매니지하지 않으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 인자로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자금 관련된 뉴스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어제도 좀 좋았습니다. 어제 실적이 좋은 걸로 발표가 됐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도 물론 이제 종가 부분의 오름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대영주 중에는 가장 돋보이는 그런 주가 흐름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어제도 우리 권순이 기자가 현대차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 어제 뭐 블라인드 같은 데서 현대차 블라인드 같은 데서 그런 게 굉장히 디베이트가 있고 그랬나 봐요. 연구개발직과 생산직 간의 어떤 임금 또 젊은 연구직들이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우리 댓글에도 그만둔 분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달고 그래서 굉장히 반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프로TV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어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민감한데 누구도 건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 권순우 기자가 정말 그러면서도 사실 그 안에서 투자의 해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줘서 참 이렇게 후배지만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도 현대차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런데 어쨌든 좋은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경제가 이제 쭉 헤드라인을 잡은 걸 보니까 기아 EV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유럽에서 지금 1위는 테슬라죠. 테슬라인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2위 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V6가 자동차 산업에서 지휘가 아니에요. 자토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아는 올해 2월까지 서유럽 시장에서 총 14,269대를 전기차를 팔았는데 점유율이 작년보다 3.3%포인트가 올라서 8.7%라는 거예요. 점유율이. 그런데 1등이 테슬라인데 점유율이 1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율이 공식적으로 2월까지 1.3%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1등이 10%밖에 안 난 거예요? 네. 테슬라. 유럽이니까 거기다 또 현대도 있죠. 거기다가 또 르노니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복수바겐도 있고. 그런데 EV6를 여러 번 봤습니까? EV6요? 서울에 좀 돌아다녀요. 나는 차에 좀 둔감해서는 뭡니까? 아이코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아이오닉 그래. 아이오닉5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내가 몰라서 그런지 EV6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디자인이 그렇게 예뻐요? 디자인이 예뻐요. 잘 나와요. 아니, 유럽에서 이런 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기자들이 잘 써준 걸 수도 있는데 아우터모터 온투스포트가 EV6는 다른 리그, 다른 시대에 있는 차다. 다른 리그, 다른 시대? 네. 매끄럽지만 과장되지 않고 목표지향적인 정확성을 갖춘 스티형으로 민족반. 하여튼 굉장히 평가가 좋은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의 차를 계속 따내잖아요, 여기가. 물론 아이오닉도 거기에 가끔 들어갑니다마는 아이오닉 EV6가 모델Y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평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워낙 탁월하게 앞서간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실판매가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많다라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기아차에 대한 논점을 사실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레거시가 좀 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도요다, GM, 폭스바겐 혹은 조금 하이엔드급인 BMW, 벤스에 비해서. 그런데 지지부진한다. 수소도 했다고 그러고 또 유해임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아의 의외의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이 서유럽 또 북미에서 나타나 주면서 어제의 실적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죠. 현대차의 분기 실적 초에 한번 보여주세요. 매출이 2022년 1분기에 보시면 30조 2986억을 했죠. 물론 4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줄었죠. 그런데 작년 1분기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3조 가까이 늘었고. 그것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게 영업이익 단위죠. 영업이익의 1조 9,289억 원인데. 이게 사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저게 5% 넘어가기 좀 어려운 그런 저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영업이익률이 6% 이때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실적이 나와서 서프라이즈.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확 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차가 많이 팔렸다라는 건데 판매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에서 9.7%가 감소를 했어요. 90만 대 조금 넘게 팔렸죠. 당연히 러시아 권역의 판매량이 전쟁 여파를 25% 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여를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이 6.4%를 기록해서 2016년 2분기에야 7.1%인데. 그 이후에 가장 높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기아도 한번 볼까요? 요즘 형만화 나오면 없다는 얘기 잘못된 것 같아요. 기아가 굉장히 선전을 해요. 그래서 기아도 매출이 1분기에 1조 6천억 그러니까 거의 현대에 육박하는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익이요. 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현대차가 1조 9천억이니까 기아가 1조 6천억. 그리고 매출도 18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대기아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변하는데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애널리스트의 공통적인 의견들은 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악재도 반영한 것 같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견고한 하반 경직선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를 진짜 잡냐 안 잡냐 이거는 사실은 재미있게 쓴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에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사실 한국의 모든 제조업의 성공의 경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되겠어? 되겠어? 하다가 한 게 삼성의 휴대폰이고 반도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 분야에서 더 매진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도 어제 권순이 기자가 했습니다마는 극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사람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좀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기아차 로고 바꾼 거는 잘한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전에 로고보다는 확실히. 기아차 로고가 빨간색에다 키아 이렇게 쓴 거였잖아요. 네. 키아이에. 그런데 그전에는 진짜 아니었거든. 그전에 뭔지 아시죠? 그전에 뭐예요? 케이에다가 이게 연기처럼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아, 연기 흘러가는 거? 네. 그렇죠. 케이에 그런. 딱 보면 공예산업이네.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거였죠. 네. 그런 것도 있었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뉴스가 또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까? 뭐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 재건축 공약 중에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아파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한다라는 준공 36단지 정밀 안전진단 폐지 공약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인수위 단에서 폐기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발 뉴스인데 25일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럭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부터 그린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냥 전면적으로 30년 이상 준공 30년 된 건 다 면제한.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1기 신도시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 신도시 발 불안 요인 같은 것들을 그냥 놔두면 이게 상당히 잠재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당이라든지 일산, 평촌, 산본 이런 데들 있잖아요. 중동 이런 데들이 그런데 이런 데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신도시에 어떤 규제를 하는 이런 특별법 같은 것들을 발의하고도 있어서 국회단에서는 계속 규제를 풀어야 되고 또 새로 출범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막 풀다가는 또 부동산 발 악재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약을 비롯해서 부동산의 규제 완화라는 것들은 현실론과 어떻게 보면 공약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줄다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건설주들이 별로 좋지 않은 왜냐하면 중대재해법도 있죠. 거기다가 또 원가 상승하죠. 거기다가 규제 풀어서 공급을 확 늘린다는 것도 부동산의 급등을 약위시키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도 조금은 신중한 스탠스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확정된 그 다음 날 3월 12일이었죠. 그날 가장 많이 오른 게 대형 건설주. 그런데 사실 그날 고점을 찍고 쭉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얘기들이 건설주에는 조금은 좋지 않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또 박병창 부장님 얼른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